언니가 2시간 돌렸다고 나는 안 돼 이제 연장 찍을 수 밖에 안 돼 무서워 으아악 현남게인 스타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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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 근데 또발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내가 계속 거기서, 한 시간 정도는 거야? 농지않고, 운 공격으로 안 돼.. requires. 근데 이 맛일지, 이 맛일지.. 언니가 거실이야. 난 넣었어. 아니 더 넣으면 안 돼. 혹시 캡사이싱이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아줌마랑 내가 짜고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거. 여기 내가 내꼬 왔는데 무슨 말이라고 써. 미리 짜고 아니 꼼짝 타라겠다 진짜로. 먹어보니까 좀 타야 돼. 잘 흔들어. 맛있게. 맛있게 먹겠다 해서 한 개만 넣어줘. 한 잔에다가 한 잔에 커피포트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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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먹고? 난 커피포트에다가다가. 다시. 와. 인스타그램 Scripts. 5. 2. 남편 via를 마주기. 5. 먹기. 3. 베트남. 4. 1. 풍요. 2. 3. 1. 좌우. 2. 2.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내가 돈이 없다고 못 먹다는데... 내가 돈이 없다고 못 먹다는데... 내가 돈이 없다고 못 먹다는데... 아니 숙소 와서도 또 먹는 거예요? 먹어줘야지. 놀러 왔는데 뭐 먹방으로 먹으려고 온 건데... 가스레인지 같은 게 없어요. 있어. 뭔데요? 아니 저거... 뭐야... 그... 그... 아... 정... 정... 확실하게 이게 뭐가 있다고요? 정기로 하는 거. 아니 니가 정기로 하는 건데 뭐요? 영어로 뭐냐고요? 인버터. 확실히 인버터 맞아요? 인버터겠지. 하하하하 인버터 확실하죠? 아... 알아들었으면 됐지?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 이거. 링크가 뭐예요? 까불지 마. 아니... 아니 적혔잖아 이렇게. 아니 알아. 아니... 하하하하하하 메이커가 뭐냐고요? 알아도 니한테는 그냥 말 안 해. 아니 라면이나 사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모르는 거... 모르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자료 화면 넣겠습니다. 뭘? 이거... 메이커 뭔지 모르는 거... 알았어 니가 넣어. 하하하하하하 아이씨... 라면이나 사오라니까.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오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빵! 하하하하하하 아이씨... 근데 아니야 뭐야? 너 남딸은 내 스타일? 안 뻘겋네... 아이씨... 아니, 아니. 잠깐 있어요. 수고하자 아니 손만 갖다 대서 열기가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어디를? 사주지 마 이런 거 같아 왜 이렇게 왜 시원하세요? 그렇게 안 되냐고 보면은 버튼 내가 눌렀으니까 니가 알았어 동생이 빨리 해봐 아하 아하는 야 너 오늘때만 한 맛 형이 맛있는 거 다 해주고 좀 맛있게 좀 해봐 라면 뭐 맛있는 게 있어 물 양이나 잘 마치라고 팍팍 끓을 때 형은 뭐 하게요? 나 술 한잔 하고 있어야지 나 술 한잔 하고 있어야지 나 늘 술이야 내 날 술이야 나 술이야 나 술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와우! 안녕하세요 미키란톤 조카 야야야 야온이에요!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세요! 안녕!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